8위 모른점, 9위 오령주, 10위 이영아 자, 아코르행사 지키기 마라톤대회 풀코스 여자 1위 윤순남 3시간 25초 3기인원 2017년 잠실올림픽 주경행선 개최한 제13회 아코르행사 지키기 마라톤대회에서 두서와 같이 우수한 성대고로 입사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2월 19일 마라톤타임즈 회장 이수열 축하합니다 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고구려행사 지키기 마라톤대회 풀코스 여자 2위 이지윤 3시간 03분 19초 축하합니다 오, 축하합니다 고구려행사 지키기 마라톤대회 풀코스 여자 3위 이근평 3시간 13분 38초 1초 이하 동훈 축하합니다 밤의 4위 김영희님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근처에서 좀 이렇게 개회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계속 공지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부분은 또 댁으로 보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구려행사 지키기 마라톤 moonlight